오늘 영상은 왕복 8키로를 자제를 두고 갔다 오는데 7번을 왕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2틀동안 올린 영상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지금 영상은 오톤지게차의 마스트캠입니다. 한번에 2개를 뜨려고 했는데 2개가 안떠지죠? 뒤에 고인목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갖고 한번에 2개가 안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더라도 비스듬히 넘어갈 위험이 있어갖고 한 다발만 뜨는거에요 참고로 이 그레이팅이란 자제는 미끌미끌해요 그래갖고선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런 땅이 안좋은데서는 훌라당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철밴딩이 되어 있어도 순간적으로 덜컹하면서 힘을 받게 되면은 철밴딩이 끊어져 버리면서 이게 다 쏟아져 버리는거죠. 잡을 수도 없어요. 한참전에 한 5-6년전인가 어디 학교운동장에서 요거 하차해서 날르는데 움푹 패인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제가 철밴딩이 끊어져 봤어요. 방학때 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거 혼잔이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저거 한 다발에 50개씩 되어있거든요. 주사하는데 아주 그냥 한참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 부터는 이 철밴딩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잡아 보라고 했어요. 최대한 발을 넓게 벌려 뜨고 최대한 살살 다녀야 돼요. 충격을 받지 않게 이런 땅은 되게 위험한 땅이에요. 이렇게 내리면서도 걱정은 많죠. 이걸 들고 4km를 가야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깔까리바를 사다가 깔까리바를 치고 갔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갔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영상이 유약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트캠을 다시 4.5톤에 장착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18발이 트니까 9번만 뜨면 되잖아요. 둘이 뜨면은 뭐 하차는 금방 합니다. 이제는 직원문도 나오셔가지고 요거 밑에 나무를 고여주고 있으니까 훨씬 빨라질 거에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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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스틸그레이팅 이라고 플륨관 위에 씌우는 뚜껑이거든요. 빗물 새 들어가라고 하는거 뚜껑이죠. 지금 이 하차 지점에서 현장까지 4키로가 나와요. 그러면 왕복 8키로 아닙니까? 28발에 트니까 지게차 2대가 투입돼서 두 다바씩 들고 7번을 왕복해야 되는거죠. 가는데 45분이 걸리고 오는데 15분 걸려갖고 2대가 한번 갔다 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거리수로는 2대가 합쳐서 총 112키로가 나오게 되는거죠. 이것은 단순한 지게차 작업이 아니고 하물차 운송 작업까지 같이 포함이 된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요금 책정할때도 지게차 요금 플러스 운반비가 포함이 되요. 일반적인 지게차 요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차에서 운반하는 데까지 정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총 9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게차가 작업을 들어가더라도 보통 멀어야 1,200m 운반하는게 다일거에요. 4키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죠. 비록 자전거도로일지라도 지나가는 차량도 있고 지나가는 자전거도 있고 또 행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을 물건을 들고 4키로로 운반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물건을 두개를 뜬 다음에 이걸 또 깔까리바를 쳐주고 또 깔까리바가 안전하진 못한 것 같아요. 깔까리바도 조금 움직이면 다시 느슨해져가지고 중간에 한번씩 세워서 깔까리바를 더 조여줘야 됩니다. 깔까리바를 조여주지 않으면 롤링이 심해지면서 이게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세우는 산승강이라고 하는 고임목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제 깔까리바가 와서 장착하려고 하죠. 이 깔까리바가 없었으면 저기 자전거도로 진입하는 데가 굉장히 경사가 급하거든요. 거기다 우측에 놓고 좌측이 얕은 좌우 경사가 있는 곳이라서 이건 뭐 어떻게 손질 수 없이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주민이 끝났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약간 지금 언덕이 졌거든요. 이 언덕에서 왼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은 살짝 넘어 들어갑니다. 여기가 동영상과 틀리게 엄청난 경사가 있어요. 그냥 안 묶으면 미끄러져 내려갈 그 정도의 경사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자전거도로 가면 되는데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나 차를 타고 가면은 평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지게차는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로에 그 미세함이 그대로 충격으로 이 물 자제에 전달이 돼갖고 롤링을 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그 흔들림에 의해서 또 이 깔까리바가 조여줬던 게 다시 느슨해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세우고선 깔까리바를 조여줘야 됩니다. 깔까리바를 채웠으니까 채우고 풀악셀로 쳐갖고 빨리 달리면 되지 않겠냐. 절대 안 되죠. 지게차에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건 무게가 한 2.5톤 정도 될 거예요. 이걸 들고 풀악셀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 무게감에 의해서 이 배도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롤링 쉼에서 어떻게 달릴 수가 없어요. 일단 짐을 들었으면은 절대로 빨리 달려서는 안 돼요. 달릴 수도 없어요. 자체가. 막 세게 달리게 되면은 머리통이 다 위에 부딪혀야 다 깨지고 난리가 아니겠죠. 짐을 안 드는 빈차 상태에서도 뭐 풀악셀을 치고 달리면은 엄청나게 요동을 치잖아요. 지게차라는 게. 지게차 자체 무게만 해도 지금 4.5톤이 한 8톤 정도 나가고 5톤이 거의 10톤 나가는데 물건까지 하면 다 10톤이 넘는 그 중량물 아니겠어요. 이런 게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들고 운반 겸 지게차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합적인 작업이죠. 이제 잠깐 동영상 설명을 좀 하자면은 오른쪽이 자유로우고 가운데 이 자전거 길이 있고 왼쪽이 현재 그 밭으로 수익이 있습니다. 이 길로 쭉 나가면은 장항습지가 연결되고 더 나아가면 파주출판단지 문산 임진각 쪽까지 연결되겠죠. 아직까지는 끝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제내리는 종착점에 그 철책문이 있어갖고선 항상 잠겨있어요. 자전거 타신 분들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겨있는 데가 끝이에요. 현재는 가끔씩 자전거 타신 분들이 그 철책을 자유로우 쪽으로 넘어갖고선 신평리 쪽으로 빠져서 나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왼쪽 그 강 하천부지는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요게 원래 올 초에 공원화 한다고 해갖고 제가 콘테이너도 내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보류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집에 가다가 슈퍼 아줌마한테 들었더니 갑자기 다시 여기 농사질하고 연락이 와갖고 오늘 부랴부랴 사람들이 그 파를 심고 있더라고요. 다시 농사를 짓으라는 걸 보니 아마도 이 파농사 끝날 때까지는 공원화 사업이 연기된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다시 공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게 공원이 돼갖고 장항습지와 이렇게 연기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공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해거든요. 4킬로면 진짜 멀긴 멀잖아요. 이제부터 오른쪽에 보면 그 배수로에 뚜껑이 안 씌워져 있어요. 여기다 다 씌울 거예요. 그 길이만 거의 1.5킬로 정도 되죠. 단순히 이거 씌우는 작업만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루에 다 못 씌웁니다. 1.5킬로면 엄청난 멍거리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서 지게차로다가 50m 공간마다 한 다발씩 내려주고 오거든요. 그거는 어저께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소장님 차하고 직원분들 차가 보이네요. 이렇게 아직도 한 1킬로 정도 더 가야 되는거죠. 철책 제거사업이 끝난지 오래되는데 아직까지 그 철책이 남아있네요. 오늘 영상은 이틀동안의 영상을 간단 집약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첫날 하차 작업하는 것과 두번째날 이렇게 운반하는 작업. 요거를 아주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차해서 운반하는데 어느덧 하루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장 9시간의 대장정이었죠. 아 이게 비오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먼지 먼지 아주 그냥 먼지와의 전쟁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갔다오고 나면은 온통 몸이 제가 까만 옷을 입고 갔다왔는데 그 옷이 회색빛으로 변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따라 마스크도 안가져가지고 그 먼지 다 먹고 다녔어요. 하여간에 지게차 하면서 별일 다 해보죠. 이 4km나 되는 곳을 물건을 들고 운반을 하다니 이것도 7번씩이나 오늘 총 지게차 2대가 달린 거리가 112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